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전용 열차에 올랐습니다. 19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 향하기 직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뭐뭐 중 하나인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북한 내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해 비밀스러운 숨기는 그는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비밀스러운 숨기는 비밀스러운 숨기는 한 번 더요. 플래닛 행정인데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planet 그러면 지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뭐뭐 중 하나인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북한 내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신중하게 보호되는 국가 기밀은 State Secret 국가 비밀 신중하게 보호되는 국가 기밀은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처음 보태요.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실제 위치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인용 새 유인용새를 decoy 그래서 유인하는 사람이나 물건 decoy 바람잡이, 미끼 이런 것을 decoy라고 합니다. 미끼는 bait라는 말 잘 쓰이죠. bait 주요 행사들은 종종 사용됩니다. 속임수로 대중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몇 시간을 Can wait 기다릴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견디면서 긴 보안줄을 Security line 보안줄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대중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몇 시간을 견디면서 긴 보안줄을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crowds can wait for hours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하지만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자, only to 뭐뭐 유용한 표현이죠.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결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뭐뿐 The girl cried hard 소년은 심하게 울었다 only to madden 하지만 그 결과는 화나게 했을 뿐입니다. only to madden her mom more 엄마를 더 화나게 했을 뿐이다. 소년은 심하게 울었지만 엄마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only to find the leader's seat empty 하지만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find는 동사 the leader's seat 목적어 그 다음에 empty 목적 보호 형태 Only to find the leader's seat empty Only to find the leader's seat empty 처음부터요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Only to find the leader's seat empty Crowds can wait for hours enduring long security lines Only to find the leader's seat empty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경호원들조차 속임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serve as 뭐뭐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유용한 표현 나왔죠?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serve as a bridge. 가교 역할을 하다. serve as a bridg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노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다. 그래서 serve as a bridge라는 표현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serve as a bridge.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경호원들조차 속임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뭐뭐한 것으로 For donning dark suits. 이때 done. 옷이나 모자 등을 입다. 쓰다라는 뜻이고요. done and doth라는 표현. 입고 벗다. doth는 벗다. doth. 그래서 done and doth. 입고 벗다. 또는 쓰고 벗다도 되겠죠. 쓰고 벗다. done and doth a mask properly.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벗다. done and doth a mask properly.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벗다. 이들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뭐뭐한 것으로 뭐뭐 옆을 달린 것으로 지도자의 리무진 옆을 달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중 뭐뭐 옆을 달린 것으로 지도자의 리무진 옆을 달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중 이러한 것은 보여줍니다. 권력과 보안을 여기서 프로젝트는 어떤 인상을 보여주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의미는 자신에서 바깥으로 돌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영하다. 자신의 인상을 돌출시키는 거면 보여주다 나타내다 등등 이 프로젝트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어휘편에서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보여줍니다. 권력과 보안을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Even Kim's own bodyguards can serve as decoys best known for donning dark suits running alongside the leader's limo during the Trump-Kim summits projecting power and security Even Kim's own bodyguards can serve as decoys best known for donning dark suits running alongside the leader's limo during the Trump-Kim summits projecting power and security Even Kim's own bodyguards can serve as decoys best known for donning dark suits running alongside the leader's limo during the Trump-Kim summits projecting power and security